이제 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주제어가 적응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과정 중 하나가 이 적응 인데요 일단은 사람은 생명체가 생겨날 때부터 이 적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엄마랑 아빠랑 뜨거운 사랑을 나눠서 생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은 모든 것에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일단은 그 정자부터 시작해서 적응을 하잖아요 정자부터 그 이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적응해서 살아남아서 1등으로 들어가서 이 엄마가 생산한 그 단자와 결합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자궁이라는 환경에 먼저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태아가 돼요 태아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죠 세상에 대해서 엄마 뱃속 그러니까 엄마의 몸을 통해서 받는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또 적응을 해야 돼요 막 이제 외부에서 듣는 막 싫은 소리 막 이런 것도 다 들어와야 되고 음 그럼 더 적응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태어나요 태어나면 태어나면 이제 공기를 마시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숨을 자기가 쉬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그 뭐냐 나올 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탯줄을 달고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그 탯안이 자궁에 붙어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는 이제 탯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양수가 새잖아요 막 아기가 이제 뚫고 나오려고 하면 그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람 이제 바람을 직접 쐬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직접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음 그 다음엔 이제 병원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병원에서 나오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세상과 적응을 해야 돼요 세상과 적응을 하는데 그 이제 세상과 적응을 하면서 그 뭐냐 막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곳에 가고 좀 그런 과정들에 다 적응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적응이 되게 약간 좀 편한 적응이 있고 음 막 스파르타 같이 뭐 빡센 적응이 있고 그러한 것인데 그 다음엔 이제 집단이라는 곳에 가서 적응을 해요 학교를 가죠 우리는 모두 우리 모두 학교를 가서 이제 적응을 한다 우리가 적응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는 사람이라는 집단에만 적응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학교를 가면 그 새로 공부해야 되는 거 새로운 지식들을 집에서 알고 있던 거를 또 떠나가지고 또 새로운 걸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하고 나면 자 갈수록 큰 사회가 기다려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뭐 학원도 가야 되고 음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가요 중학교를 가면 그 다음엔 이제 고등학교 가겠죠 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 끝나면 뭐 그 또 더 상급 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사회로 뛰어든 사람도 있잖아요 취업단선에 뛰어든 사람 뭐 저처럼 이제 활동을 또 하는 사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적응을 한다 그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또 새로운 사람도 또 만나요 계속 순환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적응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정이 드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고 언젠간도 사람이 사이가 좀 약간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별하는 것에 적응을 또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아직 이별에 대해서는 적응이 쉽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하고 이별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아프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아프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엄마랑 아빠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또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가족을 보겠죠 새로운 가족을 보니까 이제 또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집단에 적응을 해가고 그런데 이제 적응이라는 걸 좋게 보면 이런 세상의 여건에 적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에 잠시만요 이거 나중에 뭐냐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하게 되면 음 그거 그 적응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묻어가는 건가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건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자기한테 편하게 바꿔가는 건가 근데 사회는 보통 순응할 것을 요구를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깨트리기 싫다 이거야 집에서만 해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막 집에서 하면 막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 막 그 일이 뭐 비전이 있냐 그 일이 뭐 돈벌이가 되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 눈에 그렇게 안 보이면 그냥 싹수가 노랗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 아예 도전 자체를 막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약간 좀 그런 걸 제가 좀 약간 마음에 좀 안 들어 하기는 해요 많이 음 그걸 좀 많이 안 들어 해가지고 어 우리는 이제 그 그렇게 적응을 해나간다 적응하고 나면 음 또 새로운 걸 또 만나서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계속 순환을 해야 돼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약간 게임이긴 하지만 그 이런 적응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적으라는 존재예요 특히 이제 스타크래프트 2에서 이제 알게 되지만 적응은 원래 그 다른 그 종족들하고의 계속 충돌을 하면서 또 환경, 기후 막 이런 거에 좀 기후나 뭐 적과의 이런 대치 이런 거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 적응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해요 응 진화하고 변이를 하고 그래 그래서 막 저그 보면 막 나중에 그 사라케리건이 원시저그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제로에 제로스에 있던 그 원시저그 무리들을 다 처치를 하면서 그 원시저그의 그 우두머리들의 정수를 다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자신의 요소로 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적응을 시키다 보면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게임 끝날 때 거의 뭐 캐리건 레벨이 다 업적을 다 완수하면 레벨이 70만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적응을 하면서 살고 또 이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그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죠 이 적응을 이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네 리하이요 음 그리고 이 적응의 과정이 사실 기쁘기만 한 것보다는 아픈 게 더 많아요 좀 뭔가 이렇게 딱 맞으면 아프잖아요 지금 너무 세게 때려서 아픈데 그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주스도 사실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오렌지 주스는 마시면 쉬어요 적 그러니까 이 신맛에 적응하기가 거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운맛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그 쉽게 적응하는 거 봤어요 저도 이제 틈새라면 처음 먹어봤을 때 한 번 그 틈새라면 제가 그 매운 빨갯떡으로 처음 먹었을 때요 그때 어땠냐면요 막 먹었다 먹고 제가 이제 그때는 첫 직장을 다닐 때였어요 네 하유루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틈새라면 그 빨갯떡을 먹고 이제 가야 되니까 집으로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너무 그 그렇게 매운맛을 먹어본 게 그런 경험이 거의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매운 게 그 머리 뒷골이 막 당기고 막 머리 아플 정도로 이렇게 충격이 되게 컸어요 그 매운맛에 대해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매운 걸 먹으니까 도저히 막 내가 이렇게 매운 걸 먹고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먹고 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이게 막 속도 막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하고 장이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버스 환생지점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제 알아뒀던 그 카페로 들어가서 좀 한참 동안 쉬다가 갔어요 쉬면서 좀 속도 달래고 일부러 막 시원하고 단 거 아니 뭐 단 거 사마시면서 그 막 속을 달래고 그렇게 한 몇 시간을 쉬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뭐냐 그 빨갯떡 먹고 그 틈새라면 먹고 그렇게까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맵진 않아요 이제는 좀 괜찮아 왜냐면 솔직히 저는 라면에 대해선 적응은 좀 빨라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그 GS25 가시면 홍석천씨가 그 개발을 같이 팔도하고 개발했다는 그 뭐냐 홍라면 있잖아요 그 볶음 매운 볶음면 그거를 이제 제가 공화춘 짜장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 사천짜장을 만든거에요 완전 매운 사천짜장 만들었는데 겉색깔은 짜장이다? 근데 약간 그 매운 기끼가 들어가요 저는 그 매운 양념스프를 다 다 넣거든요 근데 짜파구리는 매운게 아니야 그 공화춘 짜장하고 그 홍라면 그거를 섞으면요 그거 먹고 엄청 매워가지고 저도 그 주변에 그 뭐 카페 뭐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졸았다니깐요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눈에 막 힘이 풀려가지고 막 거의 뭐 주저앉듯이 막 에에에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적응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익숙해지는거는 뭐냐 그 사람의 그 약간 성향 성격 아니면 체질 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음 그게 많이 다른데 어 뭐냐 그 많이 다른데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는 그렇게 뭐냐 뭐 매운거를 먹든 짠거를 먹든 아니면 그 막 엽기적인 맛을 먹든 뭐 엽기떡볶이 저도 근데 저 엽기떡볶이는 오리지널를 처음에 다 다는 먹지 못했어요 왜냐면 같이 먹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먹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막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동생하고 같이 엽기떡볶이를 오리지널을 먹었거든요 하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뭐냐 오빠 이 차는 뭐 차 마실래요 술 마실래요 그런거에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시자 그래서 저는 엽기떡볶이를 그 후유증을 아무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곱창에 소주를 마셨어요 그날 이 차로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안양에서 안양역 안양역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양역 근처에서 그렇게 먹고 이제 집에 왔었죠 집에 왔었고 그래서 저는 엽기떡볶이는 근데 되게 쉽게 수능을 해요 아마 그리고 제가 조스떡볶이를 아마 대학생 때 먹어봤나 복학하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 그 조스떡볶이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땐 얼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막 아마 군대를 가기 전에 가기 후하고 약간 시대가 좀 많이 변화를 했는데 그 무슨 막 별의별게 막 프랜차이즈 문화가 되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 카페도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그래서 그 뭐냐 제가 군대 말년 때쯤에 그때 의정부에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 의정부에 그 문화 젊음의 거리가 있어요 그 옛날에 도로였다가 이제 차 없는 거리로 바뀌었는데 하여간 그 길이 있고요 그 뭐냐 그때쯤에 아마 카페베네가 막 그 활 막 한참 막 흥을 타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카페베네가 그때쯤에 아마 의정부에 들어갔었나 음 물론 저는 한참 뒤에야 그 의정부 카페베네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냥 그렇고요 이 사람이 결국 죽을 때까지 계속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 같아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고 음 뭐냐 우리가 그 좀 이런 적응 이라는 거 어쩌면 이 치매 의 경우에 한해서 그 적응 이라는 것을 좀 하지 제 사람의 의사에 따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하는 몸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세상 뭐 이런 걸 다 적응을 하는데 사실 알츠하이머가 오면 그거를 제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적응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결국 뭐 살면서 뭐 싫은 사람도 만나야 돼 뭐고 그럼 또 싫은 사람한테 또 맞춰주는 그것도 사실 적응일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기는 싫어하는 적응이기는 해 그거는 어쨌든 좀 적응이라는 주제어로 토크를 좀 해봤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주제어는 제가 아직 생각 중이에요 주제어 토크는 근데 계속 한 얘기를 갖고 끌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인문학이 약간 주제어가 달라도 좀 비스무리한 이야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음주에 또 이 주제어 토크는 좀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할게요 내일 네